이거 하나 물어볼게, 그러면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 봉준우 감독님하고 김승우 감독님하고 영화가 동시에 들어와요. 이게 착해? 시기가 겹친 거야? 시기가 겹쳤어. 딱 하나만 해야 돼. 딱 하나만 해야 돼. 너무한다. 딱 하나만 해야 돼. 솔직하게. 그럼 뭐 생각을 해, 봉준우지. 잠깐만,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. 질문자가 웃기게. 그럼 너는 누구랑 할 건데? 누구랑 누구랑. 형은 그러면 김승우 감독님이랑 최희한 감독님이라고 들을 수 있어. 둘이 형한테 이제 섭외가 갔어. 최희한 감독님이랑 할게. 농구를 할게. 최희한 감독님. 어쨌든 김승우 감독님. 말이 나왔다 안 하네. 형은 김승우 감독님, 봉준우 감독님. 둘 다 너무 큰 역할이 들어왔어. 이러면 어떤 감독님? 공감 나지. 하나, 둘, 셋. 봉 감독이지! 오늘 검색어 봉준우가 나와있어요. 야, 마지막으로 질문할게. 마지막으로. 이 얘기 계속할래? 입학 신청서 좀.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. 입학 신청서 좀. 들어감독님. 준비했습니다. 마지막으로. 이용하시기. 마지막으로. 스팀 휴대폰. 스팀 휴대폰.